안녕하세요 제주숭아기입니다 오늘은 콤팩트한 사이즈의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6만 밀레 암페어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사이즈가 무식하게 크죠 이 영상에 6만 밀리 암페어는 너무 과하다 2만 밀리 암페어 정도면 충분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2만 밀리 암페어 보조배터리입니다 제품 크기는 대용량 보조배터리답지 않게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크기를 재보면 8.5cm 정도 되죠 무게도 357g이라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 보조배터리 정도의 느낌이죠 그리고 최대 전력은 이전에 소개했던 제품과 동일한 22.5와트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대용량 보조배터리답지 않게 세련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다니면서 책상에 올려두면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앞쪽을 보면 시원한 느낌의 LED창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원표시를 연속 두 번 터치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남은 배터리 용량, 전압, 전류, 전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대용량 배터리와 비교해보면 이 제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연결 포트는 살짝 부족한 느낌입니다 USB 포트가 두 개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개 뿐이고요 C타입 포트와 라이트닝 8핀 포트도 한 개씩 있지만 마이크로 5핀 포트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맥세이프 기능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맥세이프 기능이 없어서 메탈링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탈링은 아주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지갑도 찰싹 달라붙죠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어떨까요? 아이폰을 갖다 대면 이게 전혀 달라붙지 않습니다 아이폰 14는 후면 카메라가 튀어나온 형태라 위치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폰 버전에 따라 맥세이프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위쪽을 보면 충전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무선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충전 포트가 부족한 아쉬움을 무선 충전이 해결해 주죠 맥세이프 기능이 완벽해서 아이폰이 배터리에 찰떡같이 붙어 있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2만 mAh 대용량이죠 아이폰 12의 경우 최대 6차례나 충전이 가능하고 최신 맥북 에어 맥북 프로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쓸모있는 녀석이죠 대용량 보조 배터리인데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이 예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일반 보조 배터리처럼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단점은 가격인데요 3만원 초반으로 살짝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 기능이 없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하루 정도는 걸리고 맥세이프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이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적당한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찾고 있는 분께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용량 보조 배터리 중에서 이 정도로 디자인이 괜찮고 기능까지 많은 제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아주 많은 제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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